재밌다! 제가 여기가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오! 그리고 호응도 너무 좋으신데? 최고! 역시! 너무 신나서 우리 인사를 못했네요 자 인사할까요? 둘, 셋! 맥국어! 안녕하세요 티비캐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린... 그린 리본 마라톤 행사에 저희 티비캐쳐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재밌죠?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초록색깔 옷을 입고 있는 앞에 관객분들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또 오는 길에 지금 이렇게 한강을 굉장히 잘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보고 계시죠? 아니 우리 수아씨 호응 유도 한번 해주세요 아! 저요? 네 갈게요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세이!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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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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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귀여워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 저희가 또 10월 말에 콘서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나는 곡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컴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으로 오니깐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트림캐쳐의 다음 곡인 비커즈랑 매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